뽕나무입니다. 뽕나무 이렇게 생겼네요. 주위에 다른 나무들은 다 겨울 준비를 벌써 마무리 지었네요. 그러는데 뽕나무는 아직 누군가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잎이 매달려 있습니다. 분류는 쇠기풀목, 뽕나묵과 뽕나무속, 온산지는 아시아, 대한민국, 중국, 서식지는 온대 및 아열대, 분포지역, 전국 각지입니다. 뽕나무와 관련된 고사로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. 옛날 한 효자가 천년묵은 거북이를 잡아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. 효자가 뽕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그때 거북이가 솥에 넣어 나를 백년을 고아보게 내가 죽나? 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. 그러자 옆에 있던 큰 뽕나무가 뽐내며 나를 베어 장작으로 만들어 불을 떼어도 내가 안 죽을 것 같니?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. 이 효자는 뽕나무를 베어다 거북이를 고아 아버지의 병원을 치료하였다고 합니다. 이 고사에 기인하여 신상구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.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, 뜻이겠지요? 뽕나무 뽕나무의 꽃말 전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해요. 뽕나무의 꽃말은 지혜입니다. 못 이룬 사랑도 있네요. 저는 참고로 지혜가 더 마음에 듭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나요? 자, 뽕나무. 오늘은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뽕나무 친구 잘 있어요. 안녕.